오븐 없이 만드는 코티즈 치즈케이크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나 특별한 날 또는 단순 희식사 후 디저트로 내놓기에 훌륭한 별미이다. 진하고 달콤한 맛과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일품인 코티즈 치즈케이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당연하다.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은데 오븐이 없다면 여기서 소개할 코티즈 치즈케이크 레시피가 안성맞춤일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지금부터 3가지 레시피를 잘 살펴보자. 오븐 없이 만드는 코티즈 치즈케이크 레시피 3가지 재료 말이 비스킷 1월 1일 팩 300g, 코티즈 치즈 2컵 400g, 휘핑크림 2컵 4, 00ml, 설탕 1월 1일컵 100g, 쿼드 2봉 24g, 버터 1월 1일컵 약 12, 0g, 베리 마멀레이드 3월 4일컵 250g, 당번마리 비스킷을 사벌이나 믹서기에 넣고 가루로 만든다. 케이크의 입자가 고운 것을 선호한다면 믹서기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옆에 치워둔다. 냄비에 버터를 넣고 중불에서 녹인다. 비스킷 가루를 더한 다음 잘 섞어준다. 유산질이 깐 주형에 버터와 비스킷 가루 반죽을 붓는다. 밀도 높은 질감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두드려가며 눌러 담은 뒤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둔다. 전기 거품기를 사용하기에 알맞은 사발에 코티즈 치즈와 설탕을 넣고 따로 치워둔다. 준비한 휘핑크림 2컵 중 1월 4일컵을 냄비에 넣고 중불에 서넉인다. 휘핑크림의 다른 1월 4일컵을 코티즈 치즈가 담긴 사발에 넣고 완전히 섞이 도록 저어준다. 냄비에 휘핑크림이 끓기 시작하면 남은 휘핑크림을 모두 부어넣고 계속 젖는다. 끓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30초간 더 저어준다. 위에 혼합물을 코티즈 치즈와 설탕을 섞은 사발에 부어넣고 부드러운 크림이 되도록 젖는다. 비스킷 가루가 빠짐없이 덮이도록 혼합물을 붓는다.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복원한다. 마멀레이드에 물 1 테이블 스푼을 섞어 약간 희석한 다음 케이크를 먹기 전에 토핑으로서 뿌린다. 운없이 만드는 연휴 요거트 치즈케이크 레시피 재료 마리 비스킷 또는 다이제스티브 쿠키 1팩 200g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2일 1월 4일컵 300g 버터 1월 2일컵 약 100g 그린 요거트 4통 각 125g 연휴일 1월 5일컵 250g 바닐라 농축액 1티스푼 5g 탄젤라틴 12장 또는 무설탕 젤라틴 파우더 2봉방 버피스킷들을 지퍼백에 넣고 밀방망이로 두드려 가루로 만든다. 버터를 녹인 다음과 루로 만든 비스킷과 함께 사발에 넣고 섞는다. 버터와 비스킷이 완전히 서로 섞일 때까지 잘 저어준다. 유산지를 깐 주형에 표면이 평평하도록 혼합물을 붓는다. 밑부분의 밀도가 올라가도록 두드려 담은 뒤 30분간 냉동 복원한다. 미리 물에 적셔둔 판젤 라틴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인 다음 시킨다. 다른 그릇에 크림치즈와 그린 요거트 연유, 바닐라 농축액을 넣고 잘 젓는다. 위에 혼합물을 젤라틴과 함께 알갱이가 고르게 될 때까지 섞어준다. 젤라틴 파우더를 쓰고 싶다면 라벨에 적힌 설명서를 잘 따르듯 희석할 때 물을 최소한만 사용한다. 주형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젤라틴 혼합물을 부은 다음 다시 냉장고에 넣고 6시간 이상 복원한다. 오븐 없이 만드는 오레오 치즈케이크 레시피 재료 오레오 쿠키 400g 버터 4 테이블스푼 80g 우유 3컵 600ml 설탕 1컵 200g 크림치즈 2컵 450g 바닐라 2 테이블스푼 30g 초콜릿 200g 방법 오레오 쿠키 240g을 지퍼백에 넣고 밀방망이로 두드려 가루로 만든다. 미리 녹여둔 버터를 쿠키 가루에 잘 섞는다. 20분간 냉장 복원한다. 사발에 우유 2컵 400ml 설탕 크림치즈 그리고 바닐라를 넣고 아깽이가 고르게 될 때까지 잘 저어준다. 나머지 오레오 쿠키를 부순 다음 설탕과 크림치즈 바닐라를 섞은 혼합물에 넣는다. 위에 혼합물을 냉장 보관하던 오레오 쿠키 혼합물 위에 얹은 다음 다시 20분간 냉장 보관한다.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녹인 뒤 나머지 우유를 더하여 30초간 젖는다. 냉장고에 있던 반죽에 초콜릿을 부은 뒤 다시 6시간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다. 케이크가 완성되면 냉장고에서 꺼내어 레오 쿠키로 장식한다.